내가 시작을 안 해봐 안녕하세요 하이 하이 이하 어떻게 하면 안 돼? 포지션 어떻게 해? 그냥 하면 되지 여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모니와 호비 너무 귀찮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아무튼 제가 이제 어쩌다 보니까 두 번 연습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안 늦었어요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제목이 오늘은 안 늦었어요 저번에 늦었어요? 그러게요 저번에 한 15분 늦어가지고 아 진짜요? 굉장히 늦어요 뭐 하다가요? 저번에 달고나 커피 만든거 네 저번에 뉴스에 나왔다는 소원이 있던데 아 뉴스에 저희가 달고나 커피 만드는 게 나왔어요 이야 뉴스에 나오는 왜 그 정도인가 아니 그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뒤에서 막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다음 건 약간 고상하게 좀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도 뭘 만들어 보려고 오늘 뭘 할 거예요 네 오늘 뭘 할까요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요즘 요즘 네 뭐 아미 여러분들이 되게 아미방 커스텀을 많이 한다고 그러고 응 나도 보긴 했는데 네 그 아미방 커스텀을 우리도 오늘 해볼 겁니다 아 진짜? 네 어 여기 준비된 듯이 아미방 두 개가 있네 네 네 그니까 이제 신 버전과 네 구 버전이 있어요 아무거나 해볼게요 네 당신이 이제 신버전을 하세요 아 오케이 알겠어요 그리고 제가 구 버전을 어 이게 신버전이네 어 아니 상관없어요 그냥 그냥 된 걸로 합시다 아 이게 신버전 박스예요? 뭔가 이게 더 신버전 박스 같냐 이게 이게 아 그래? 어 그렇지 않냐? 느낌이 버전 3 인디? 아 그러네 이게 신버전이네 오케이 난 이게 좋아 이거 네 내가 약간 이게 연동되나? 이게 연동됩니까 여러분들? 오우 이게 좀 더 발광력이 좋네 오우 많이 투자했네 좀 비트 작업을 많이 투자했네 오우 근데 나 아쉬운 게 이게 따랑따랑 가리는 게 없네 그렇지 약간 이거 있어야 되는데 맞지? 그 소리 있잖아 4만 명 5만 명이 모였을 때 이게 흔들면은 약간 약간 숲속 소리 난다고 이게 먼저예요 아 근데 이거 참 난다 약간 좀 힙합이 귀엽긴 하다 옛날 홀맹 같기도 하고 약간 미래지향적이긴 하네 여튼 여러분들 이거를 저희가 오늘 커스텀을 해볼 겁니다 뭐 안보라도 물어보고 시작해서 어 그런가? 잘 지내시죠? 여러분들 잘 지내셨어요? 사실 모니터 잠시만 모니터 이게 계정 그게 있습니다 또 우리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 네 아 몇 천 드리구나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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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네 대박 대박 아무튼 네 이거 커스텀을 그렇게 하신다고 저도 봤어요 여기다 옷도 입혀주시고 네 맞아요 막 아까 음성만 하더라고요 네 아까 마이크랑 똑같이 만드시고 이런걸 저희가 봤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갖다가 잭힐업을 해볼 겁니다 네 한번 재밌게 해보시죠 해보겠습니다 재료들이 엄청 많아요 여기 뭐 보여드릴 이런 것도 있고 네 야 이거 어떻게 해봐야 되나 뭐 시작하면 되나요? 오케이 오케이 시작! 자 시작! 오케이 역시 재료 뭔가 많아 야 소리 트리다 이거 좋아한다 이상하냐 자 어떻게 할까 어 재료소개 아 재료소개를 해야 돼? 어 재료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와 이거 그거 아니에요 옛날에 무슨 그 아바타랑 문 입히기 막 그 다이어리 막 이런 거 하던 거 그치 그치 이거 스티커도 있고 와 이거 비싼 거네 이거 큐비 스티커도 있고 고가야 고가 아니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이거 이거 큐빅 시트지라고 네 네 저희 마이크는 사실 이걸로 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우 아우 아니 우리 마이크는 굉장히 고급스러워 크리스탈 되게 많아요 뭐가 우리 방탄 스티커도 있고 야 이거 이거 약간 다 비싼 스티커거든요 예쁜 꽃들도 있고요 사실 확인은 안 됐지만 아무튼 그래 보여요 네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오 뭐가 많네요 아무튼 이런 걸로 재밌게 꾸며보시죠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네 우리 이것도 있네 그러니까 웃기게 웃기게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이런 거 색감 하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자 한번 해볼까? 자 네 한번 해볼게요 레츠 고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거 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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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뭔가 약간 커스텀하기는 어 그래 이게 좀 약간 이게 좀 낫긴 하네 확실해? 어 어떻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 장인은 고구를 탓하지 않아 그렇게 하죠 너는 장인인가? 어 확인 한번 해볼게요 꽃을 어떻게 꽃을 하고 이 꽃을 주신 걸까나 꽃을 이렇게? 이렇게요? 어 그러게요 어떻게 이거 풀로 붙여지나? 그러게요 이거 붙여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이렇게 일단은 어 보는 순간 약간 심란해지는데 약간 또 그래도 요즘 뭐 꽃샘추위긴 하지만 슬슬 몸이 다가오니까 한번 해보자 한번 개그로 할까? 이거 붙여가지고 이거 붙여서 그냥 개그로 갈까요? 아 이거 어렵네 자 일단 뭔가 일단 여기 여러분 글루건이 있어요 제 손에 있다고 해서 절대 위험하지 않아요 왜? 이건 글루건이니까 첫째는 완전 둘째도 완전 셋째도 완전이니까 아니 셋째는 멋이죠 오케이 한번 쏴 볼게요 물 쏴요 빵 빵 빵 오우 요 글루건 컴온 아 아 아 요 아니 모 Inspector 이렇게만 해도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 이렇게만 해도 웃긋 어 예 뭔가 찢어지고 싶네 야, 스네어가 굉장히 찰지다 스네어가 찰진다고 어때 지금? 보이냐? 암이 막 입는거 아니냐? 그러다가 자, 오늘 안에 이 꽃을 붙일 수 있어 뜯어지긴 하네 아니 지금 왜 웃으시죠 다들? 내가 뽀뽀치는 걸 보고 왜 다들 지금 폭소가 터졌어요 오케이 제가 가끔 제 친구들이나 제 주변 사람들 보면 그냥 제가 숨쉬는 게 그냥 웃긴가 봐요 제가 보면 그냥 웃어요 제가 뭔가를 하면 그냥 웃더라고요 어? 누가 왔나 봐요? 이렇게 한 거 맞아? 응? 이미 많이 돌이켜서 써진 거 같은 느낌에서 어렵네 맞다 안 이쁘다 깜짝이야 방금 허벅지 깜짝이야 어려운 거 아니야? 되게 고급 기술 아니야? 뭔가 아 잠깐만 맘에 안드는데? 일단 붙여놓을까 맘에 안들기 시작했어 제가 하고싶어 이거 하고 누가 이 제가 드는 거 화면에 어떻게 나와지 쏴! 어? 음 음 우리가 뭐 그렇게 그렇게 미처 깜빡하게 탁월한 애들 아니잖아 잘 되겠지 그래 자 대충 가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저희 이제 팬분들 아이분들 중에 너무 금손이 많아서 너무 많지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도 지금 가수가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참 진짜 미감이 없어서요 대충 이 정도 잘라면은 대충만 일단 저 총으로 갑니다 저랑 아주 잘 어울리죠? 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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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지금 노래 유행하던데? 피웅 피웅 뭐 이런거? 예? 그런 노래였어 그래 막 피웅 피웅 거리는거 있던데? 그래? 피웅 피웅? 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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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거 아휴 인생을 돌이키게 되는 명상의 시간 요즘 이런거 많이 한대 아 약간 손으로 약간 DIY 이런거? 응 글라스테코 아니야 너? 글라스테코구나 이름이 약간 그 멕시코 음식 같다? 어 친절하고 많이 글라스테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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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렇게 붙이면 될거 같은데? 느낌이 약간 아 손 떨려 아휴 진짜 약간 부캐 약간 느낌 글라스테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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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별로 DIY에 소질이 없는거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이야돼 이거를? 이거를 이걸로만 붙여야되는거에요? 야 너 조심해라 뭐야 굉장히 위험해 조심하고있다 나 근데 아! 뭐하고 있어? 걱정마라 야 아마 아마 내 목숨 내가 잘 챙긴다 꽃잎이 글라스테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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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 어때요 굉장히 옷을 입은거 같지않나요? 오 야 약간 옷을 입은 듯한 느낌 아니 저희 형 의인화를 해버리네 아내가 의인화 오케이 여기서 스티지지 너 시트집 가야돼? 시트집 간거야? 시트집 가야되는 부분이야? 그래 야 이거 그러니까ıldı how do 이걸 왜이렇게 됐니? 잠깐만 이거 왜이렇게 됐니? 왜이렇게 늘어졌지 억 6x Honestly 안 돼 안 돼 양면 KF로 hilft에 h viable 이걸 없으면 안돼요? 알아 상관없어 그리고 붙여도 돼 이렇게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새 안 나 저 이제 그만 날라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지? 아, 수고해서 너무 떨려 저희 형 이제는 드디어 손가락 팍도 개척한 거야 또 뭐야 달달달달달달 어, 손님 왜 이렇게 떨리냐? 오케이 아, 요즘은 그 이제 레스 이즈 모어라고 그리고 이제 또 막 우리 막 너무 많이 하고 이런 거 안 하잖아 오늘 참 유치한 막 계속 카트가 붙이고 싶은 이런 이 느낌은 뭘까? 혹시 정보법이 뭔 거야? 정보법 어, 저거 아, 큰일 났다 큰일 났을 것 같은데? 아, 난 이 스티커 너무 붙이고 싶어서 어떡하지? 난 참 나 망했는데? 망했는데? 죄송한데 이 스티커를 꼭 붙여야겠어요 어, 저거 말려줘 이거 좀 말려줘, 저거 좀 말려줘, 저거 좀 말려줘, 저거 좀 말려줘 오케이 붙여버렸다 느낌 좋아요, 느낌 좋아요, 느낌 좋아요, 느낌 좋아요 나 보지 않아요? 귀엽다 걔가 마이크를 들고 있게 해주면 안 돼? 네? 네? 니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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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정말 시원 시원 호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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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되겠다, 이거 개그ordable에는 붙여야지 오우 요즘 뭐 하고 있어요, 남준씨? 저요? 저, 그냥 뭐 파스타 먹고, 형 ple 뭐? 뭐? 합스타? 합스타? 합스타를 먹나? 그럼 장담말을 파스타? 파스타 먹고 뭐 글쎄요 뭐가 있을까요? 밥은에 물 주고 내가 질문이라고 집중하네 오케이 느낌 있지 않냐? 뭐 새롭긴 한 것 같아 한 영역으로 개척한 것 같긴 해 어떤 영역인지 모르겠지 느낌 있어 어때? 어? 괜찮은데? 요 폭소 터지지 마세요 요 나 진짜 모르겠다 이걸 어떻게 커스터미로 하는거야 진짜 어렵다 너무 어려운데? 응 누가 봐도 이거 뭔가 큐빅을 써야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 그냥 네 제형이 큐빅했으니까 난 안 할래 왜? 느낌 다 좋죠 자 자 하고 야 우리 뭐 되게 집중한 듯한 그 느낌으로 되게 잘 나온 거 아 그래? 뭔가 전혀 진행은 안 되고 있어 지금 고작 한 개 꽃 두 개 붙인 거랑 구사밖에 없어요 전혀 실속은 없고 전 진행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돌파구를 찾는 김남준 선수 굿만 이게 이제 어쨌거나 편의성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어떻게 아미 여러분들 들고 이게 아예 어떻게 들을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는 뭔가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오 이미 그걸 입힌 순간부터 편의성은 없다고 아 죄송한데 편의성으로 하시려면 뭐 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거기다가 됐 됐 됐 됐 됐 됐 됐 됐 오케이 아 글루건을 붙여야 돼 아 글루건을 바꿔 깨야 되나? 아 뭐해? 글루건 없나? 오! 노! 아 글루건이 있어 붓이 있어 응? 붓으로 이걸 어떻게 하라고 해? 봐봐 붓이 있다고? 붓이는 건데? 뭐예요? 뭐 뭐예요? 어? 그런데? 아 두 가지 하면 여러분 저 오래 걸려서 재미 없을 수 있어요 두 가지 하면 이 일이 커질 것 같은데? 그렇지 백량테이크 여러분도 같이 한번 해보세요 이어 잠깐만 이거 옷을 입은 느낌이 안 나는데? 이대로 둬야 될 것 같은데? 오 야 나는 느낌 있다 야 진짜 사람한테 나 네 거 응? 사람한테 여기 하나 정도 걸리고 내가 싹 양면테이프가 안 뜯어집니다 아 나 진짜 인내심 짧은데 이거 양면테이프가 안 뜯어집니다 약간 인내심 아 약간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방송 중이야 명심해 아 아 옛날에 이런 것들 많이 만들었잖아 만들고 뭐 하고 약간 이런 것들 어렸을 때요? 어 그런 많이 했죠 DIY 커스터로 네 과학경실에 뭐 이런 거 아니야 너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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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로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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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런 거 벌써 로켓에서 1등 하면 최고의 인싸가 될 수 있었잖아 진짜 이게 짱이야 치 로켓 같이 했다가 나는 하다가 안 날라갔나 그래가지고 로켓 안 날라갔나? 어 아까 경비행기 막 이런 거 했었던 것 같은데 경비행기 맞나? 맞지 다 뜯었다 승리했다 아 너무 많았잖아 아 뭐가 어렵다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미방이 그렇게 컸던 딱 좋은 형태는 아닌 것 같아 아미방을 다시 만듭시다 아니 진짜 이렇게 금손이야 진짜 아 이거 왜 이렇게 깔려있냐 금손이 아니고 딸손 무슨 야 이거 안 붙어져 진짜 호가 노력을 해야지 노력을 하면 안 되는 게 없어 노력을 하면 안 되는 게 없어 어려워 오 쟤요 뭔가 약간 디너쇼 느낌 나는데 어? 갖고 떨어진 줄 뭐라도 되겠지 테이프로 붙여야겠다 테이프 어디 있어요? 이거 양면 테이프 인내심 좀 필요하다 왜? 뜯을 때 왜? 잘 안 뜯게 이거 안 뜯게 와 진짜 유치하다 먹어봐 잘했는데? 일광된 색조 유지 자 붓이 있으니까 뭘 해보자 이걸로 끝 잭슨 폴록의 올 로버 페인팅을 해봅시다 오호 오 아 이게 사원색이니까 만들라고 이거를 이걸로 어렵네 파란트가 없는데요? 파란트가 원래 필요 없는 건가? 해봤어 말이지 야 어렵다 포기하자 어? 난 이미 구사 나온 순간 포기했는데 구사 이게 제일 잘 붓긴 하네 자 해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왜? 이런 거 하면 한 개 끝도 없이 이거 오일이에요? 오일? 알라고? 대단한데 모르겠어 과연 맞는 방향 해볼까? 맞아 맞아 이거 맞는 방향 해볼까? 이게 과연 나의 인생에서 어떤 선택을 불러줄까? 내가 구사 중 우우우우 베이베 우우우우 우우 stroke 파란색인가? 초록색이 나오는데 그런가 원래 이렇게 하면 안되죠 죄송합니다 파란색을 아 결국 실용성 없는 잡을 때 여러분들 잡을 때 이렇게 잡아야된다 내껀 이렇게 잡아야돼 제이홉! 제이홉! 아니지, 제이홉 거꾸로 잡아야지 거꾸로 아, 씨, 어려운데? 아니면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아, 뭐야? 아, 어려운데? 아, 이거 뭐해서 하고 있는 걸까? 파란색이 맞아요? 파란색 아닌 거 같은데? 초호수는 안 나와 이게 뭐지? 겁나 예쁘다, 이거 파란색이 안 나왔다, 역시 아, 파란색은 여기 있어 아, 이러면 이게 파란색이래? 그래 그렇지 이건 아크릴이냐, 또 이건 더 웃기다 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너도 그려 너도, 너의 세계를 꿈을 펼쳐봐, 그냥 2차원은 뭔가 되게 잘 어울린다 되게 지하다고, 그러면 그릴까, 그냥 난 이미 그렸다가 지금 파란색 아닌데 파란색으로 해갖고, 지금 미안하다, 이미 내가 다 색깔 섞어놨어 미안하다, 이렇게 했다 아, 뭔가 이 덮는 것까진 좋았는데 갑자기 점점 망해가고 있어요 망했어요 주가드리고요? 응 망했고요 자 빠른 포기로 댓글 좀 볼까? 댓글 또 재미예요 죄송합니다, 질문 없어서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뭘 하고 있는지 그냥 하고 있어요 아니야, 패드를 되게 좋아해, 좋아해 보는데 역시 아, 이거 붓는 거 아니었어? 역시 아미들은 참석 남준씨, 물감 쏟지 않게 조심하세요 전생이 그렇게 꼭 쏟는 안운다 항상 재율씨 물감 쏟지 않게 조심하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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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성 있는데? 감성만 있고 이상은 없어지는데 감성 있어 그렇게 위로해보는데 난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감성 있어 지금 느낌 있어 이거를 이제 이거를 이제 이거를 이제 글루건 화상 조심하래요 팬분들이 감사해요 오빠들 어버이날 준비하는 거야? 새해 복? 아니지 새해 복 행복 어머니 아버지 사랑해요 그런 거구나 약간 카네이션 느낌으로 가 나도 몰랐네 내가 어버이날 준비하는지 하고 그리고 저는 스티커를 좀 붙올까요? 남준이 흰옷 지켜 누가 팔토시랑 앞치마 좀 주세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튀기면서 아주 그냥 뭐하지? 아 막상 꾸밀려다 보니까 너무 어렵다 세상에 세상에 시리아 뭔가 여기에 바탕에 뭘 하고 싶은데 나도 물감이나 좀 해볼까 이제? 미안하다 근데 호박 물감통을 다 썩어놨어 쉽지 않을 거야 새로운 색을 찾지 여기 이거 붙일까? 약간 오빠가 지금 약간 핀 꽂고 있는 느낌? 오우야 진짜 어버이날 선물 같다 진짜 진짜 잘 어울린데? 잠깐만 우리 테이프 양면테이프 말고 아예 어 아 진짜 미술시간 이후로 처음이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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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다니기만 했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고 해서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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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 약간 아 왜 했을까요 저는 이거? 왜? 모르겠어 블루건을 여기다 붙여볼까? 블루건이 되게 예쁠 것 같은데? 어버이날 선물 시기가 적절하긴 하다 그렇게 진짜 어버이날 그 뭐야? 그거 아니야 네 전 이거 아 재호씨 이거 끝나면 뭐하세요? 네 운동합니다 저는 어제 운동을 했기 때문에 어얼 자국씨 이따가 같이 운동하시? 밥을 먹을까? 네? 아 그거 먹고 싶다 중국집 짜장면 응 다 배고프세요 짜장면 먹고 시냅한데 아 요즘 너무 잘 먹어서 재호씨는 다 잘 먹지 34kg 찍었다니 각오같이 몇 키로야? 야 이러면 94키로 가자야 막 부서 안했네요 연생이랑 똑같은 느낌으로 하다가 야 안돼 사과요 사과야? 저도 지금 역대급 몸무게에요 아 진짜? 선방하네요 함부로 저 데뷔할때 몸무게가 64키로였습니다 여러분 아 진짜? 키는 똑같구요 그 키에? 키는 똑같구요 일단 턱을 접을래 해도 안잡겠어요 이렇게 하다가 뱉단 시절에서 지금은 바로 마스크 껴서 당해져 이런거 만들기 집중하면 되게 멘트가 안나와 정점입니다 지금 정점이에요 와 아버지 약간 카네이션 느낌으로 하다가 갑자기 회화가 됐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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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 좀 하나 색깔 좀 칠해줄까? 야 이런거 정국이 했었으면 진짜 난리 났겠다 정국이 했으면 오늘한테 못 가졌어 오늘한테 안 끝났어 그래서 날 시킨거 같애? 빨리 끝내라고 새를 못하는거 같애 마스터 들기가 힘들거 같은데 나 이거 저 섬세한 붓으로 할거야 열 받네 갑자기 이거 더 작은 붓을 써네 오케이 하고 이제 붓을 좀 칠해볼거에요 오우야 오우야 붓도 뭐인자? 붓? 붓 많아 붓? 이거 다 네가 쓴거야? 아 세르그라는 새가 아니에요 붓 좋은거 많다 오어어 여기서 보라색을 만들려면 뭐랑 뭐가 섞어야 될까 뭐랑 뭐가 섞여야 할까? 봐봐 보라색 만드는 뭐랑 뭐랑 섞여야 돼? 어 약간 뭐야 뭐야 이 4개 있잖아 약간 이런 거 섞으면은 살 자 퀴즈 보라색 만드자면 무슨 색이 섞여야 될까요? 아 재효 아는데 오는 척 하지 마요 재효 아 재효 보지 말고 아 재효 아는데 오는 척 하지 마요 아 봤다 봤다 댓글 봤다 아 아 재효 알고 있잖아요 알죠? 네? 알고 있잖아요 재효 아 아 아 아 아 남북통일 남북통일 빨강색 파란색 합치면 보라색 아 아 야 그 판 없냐? 그러니까요 아 모르겠구나 맨날엔 다 무슨 색 섞으면 뭐 나오는지 알고 있었는데 이젠 모르겠다 글 좀 물어봤어 글 좀 물어봤어 아 그런 거지? 그건 그냥 아미 봐 엘사 같다고요? 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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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노래인지 모르는데 누가 부르고 다니는 걸 본 것 같다 언젠에 언어 언젠에 언어 언젠에 언어 이게 무슨 색이죠? 잠시만요 혹시 그 검은색 만들려고 한 번 진짜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런 소질이 없게 하면요 스티커로 마무리해야 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남준씨 포기하지마 포기는 김치 닦을때만 하는거에요 인기영 왈 포기란 김치 닦을때만 하는거다 파란색을 좀 더 차라냈다 됐다 됐다 보라색 됐다 오케이 보라색 됐습니다 보라색 한번 보여주세요 보라색 그치 보라색 아니야? 찐 보라색이네 물을 좀 섞으시면 그런가? 물을 좀 섞으시면 물감이 엿어지지 않을까요? 이거 똥물이에요 좋은 물로 수명한 물로 파란색을 좀 주먹고 싶은데 물을 주세요 물을 주세요 그거 아는구나 이거 아시는 분들이 있네요 다운 수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약간 달고나 커피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 아니야? 오우 독약 같다 보라색이 진짜 이쁜 색깔이야 그렇지 않니? 오우 보라색 오랫 보라색 오랫 오랫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막 나가기로 했어요. 왜요? 새거로 다 취하려고. 망했어요. 망했어요. 잘 안되네. 오네 이게. 왜? 확상하네 갑자기. 너무 막한 것 같아요. 어떻게 사귀지 이걸? 왜 이렇게 안 되나? 야 이거 진짜. 난 못 살 것 같은데 이거. 아미들이 이거 했던 거 보면 진짜 못해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 진짜. 공평한데? 응. 그냥 보라색을 다 칠하려고요. 조금 재능이 없는 것 같아. 멀리서 보면 좀 그게 보이나? 어 근데 화면상으로는 되게 검게 나오는데. 여러분 보라색 같아요. 아미분들이 빨간색을 더 넣으라네. 넣어볼까? 여러분 이거 회생 가능합니까? 회생 불가능인 것 같아요. 끔찍한 혼종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숨기수 알려주세요. 아니 일단 이 산을 그린 게 일단 큰 패착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뒤에는 갑자기 구사가 나와버려요. 산 뒤에. 그냥 산이나 그릴걸. 차라리 그냥 아예 페인팅을 해버릴걸. 끔찍한 혼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뭔가를 더 하면 안될 것 같아서 저는 여기서 수돗하게 할래. 근데 언제 끝난거야? 아 씨 나도 망했어. 뭘 더하지? 차라리 빨간색이 없으니까 빨간색을 더 넣어버려야겠다. 아 원래 이거 아미마크. 뭐냐 이거 우리 마크 이렇게 크게 할 생각 없었는데 너무 커졌어. 조각한거였다 여기. 오케이. 역시 그림을 보는 것만으로는 그림이 전혀 들지 않는구나. 자 여기 있다가 뭐라. 꼬는 관계없구만. 여기 여기 원래 아미마크에는 이 안에 BTS라 적혀있는데 저는 아미라 적혀있습니다. 여덟살 우리 딸 솜씨다. 널까 날까? 둘 다 하겠지? 아마 난 것 같아. 내가 확대해서 보여줘야 돼. 아 대박이다. 아직 여덟 살이네. 나쁘지 않네. 그렇게 동안인가 내고? 어헣헣헣헣헣헣헣 히스 야 이거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준비라도 생각이라도 하고 올 거야 아무래도 생각에 오지마. 아 이 큰... 밖에서 요즘 바이브레이션 보니까 저 종목인데. 형씨 아미마크 커스텀을 누가 했어야 했다 야. 어? 으아? 아아? 아아. 아아? 뭐 이씨 이게. 왜 라이브 하고 있는거에요? 네 라이브 중인거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여기 있어요 카메라 앞에 저 둘마이 컨텐츠니까 내가 방해는 안할게요 아니 방해 아닌데요? 아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여러분들 만들면 집중하세요 오오 잘했다 느낌이죠? 차라리 호성 있게 더 좋은거 같아 요거는 여러분 그냥 그만할게요 왜왜왜 봐봐 나 모르겠어 뭐가 이게 뭘까? 지구 지구네 나 동물들이라도 그릴거야 그래 동물들 가자 가자 동물들 가볼까 내가 볼 때 너가 이거 했으면 동물에서 동물에서 동물들을 갖다 그려야겠구만 쿠키 오 제이케 청쿡 하이 자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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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은 청구 나 옆에서 복싱하고 있었는데 호시하고 있었어요 혹시 VR에 빠셨다는 소녀 있어요 혹시 VR에 빠셨다는 소녀 아 이거 센터에 딱 있어야 되는데 망했어 아니요 아 망했어 왜? 멋이겠구만 아 이게 조금만 더 왔어야 했는데 하고 보라색 만드기면 뭐 좀 더... 너 보라색 쓸래? 진짜 생각하면 돼 나 뽑았냐 아 형도 이 속으로 이거 생각했어요? 아니 난 몇 번 했어 아 그래요? 보세요 저의 인상주의적인 이 동물들 인상적이죠? 형 말 안 하는 동물인지는 모르겠는데 얘들이 왜 썰렸지? 뭐가 더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야 지금 나도 아까 그 생각을 했거든 계속 채우게 돼 이게 바로 비전문가들의 그런 꿈입니까? 아 여기에 또 아미가 있네 근데 불렀어 뒤를 좀 해볼까? 아리 어 그랬네 형 여기 위를 이렇게 이거는 BTS 로고인데? 그러니까 아 그래서 나는 어 여기 BTS 있으니까 저는 그냥 아미 써볼게 여기다가 했는데 여기 뒤에 아미가 있네 지엽 씨 안쪽으로 모이는 문양이 아미 아 그거 아는데 이제 앞에 이제 이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그냥 나는 아미를 적었는데 뒤에 있어서 그럼 뒤에도 하면 되지? 호가 미안한데 구사 떼버려야겠다 뒤에서 반대로 하면 되잖아 뒤에서 반대로 하면 되잖아 구사 온 거들 아미 이러고 그런지 그럼 구사는 제거하겠습니다 그니까 그렇게 하려 물통에다가 이게 계속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 저도 아는데 너무 귀찮아 재밌겠다 이거 재밌었겠다 그러니까 재협 씨 아니 정국 씨가 해 주시지 재밌긴 해 다만 재능이 없었구냐 재미는 있는데 재능은 없어 그렇지 춤을 지켜봐 이름은 집중 재협 집중 오케이 그만 할게요 네 나도 다이세 그만 잠깐만 하면 돼요 그냥 그 그만하나요 신청하겠습니다 네 자 짜자잔 짜자잔 아 이거 무섭다 야 어우 엄청 무서워 잠깐만 바삭바삭 안이 바짝거리지 말라고 하지마 이 지구 여러분 지구가 아파하고 있어요 하트 나무 보이세요? 저 사랑이를 담았고요 지구를 사랑하자 바삭바삭 바삭바삭 속쓰러워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만 상첩분 여기 댓글 보고 있어 오케이 댓글 이름 지어주세요 지구! 그건 지구한테 너무 미안하고 너는 나야 지구 오케이 너는 나야 지구 가겠습니다 너는 나야 지구 염색 무슨 색으로 하고 싶네요 제엽 씨 네? 염색하고 싶은 색 있냐 염색이야? 저 얼마 전에 염색했는데 이거 염색한 거예요 염색한 거래요 저는 밀고 싶어요 사실 머리 다 된 거 같은데? 그래 자 소개 한번 끝내보자 자 오늘 완성 되겠습니다 뭐 사실상 저는 실용성은 없어요 제 거는 잠깐만 너 손에 다 훔쳤는데? 얼굴에 안 묻는 게 어디냐 괜찮아요 괜찮아요 집착해 나갔으면 괜찮아 보시면은 먼저 소개하시죠 자 지구예요 저는 지구로 할 생각은 없었는데 일단 지구가 됐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뛰어노는 사슴들이 있고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지구가 됐습니다 이상해 지구 됐었어요 저는 뭐 약간 옷을 입은 듯한 느낌으로다가 꾸몄 거예요 이게 불을 끼면은 약간 좀 무섭습니다 이게 불을 끼면 다 무섭나 봐 느낌 엄청 무서워 지구 너는 나의 지구 야 귀엽다 제형 이렇게 완성을 시켜봤는데 야 사람 같네 홀맹 같다 홀맹 어 홀맹 아니야 옛날에 약간 그런 느낌이지 좀 옷을 입은 듯한 아멘이네 아멘 아멘 어 그렇네 근데 사실 진짜 실용성 없어요 저는 잡을 때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 저는 이제 지구니까 네 네 자 이렇게 아미방 커스터미를 해보았습니다 정말 아미방 커스터미를 해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리스펙을 그러니까 세상 진짜 진짜 대단하네 집에 가서 견고한 마음으로 한 번 한 수 배우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커스터미를 하시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의 모든 커스터머들에게 엄청 존경과 감사해요 진짜 되게 손재주 있는 사람들이 진짜 대단한 사람인 거 같아요 손재주라는 거는 진짜 있는 사람들한테만 있는 거 같아요 진짜로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 저거 귀여운데 네 확신 차려 확실하네 약간 투 쇼쇼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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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릴까요 자 이렇게 아 아 아 아 여러분도 한번씩 커스터미를 해보세요 네 오 재밌는데 어 잘못하면 이제 본인의 어떤 쓰라린 그런 맛보게 될 거거든요 네네 자 이 아미망은 어 집에 가서 저희 집 모닝에게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 아미 여러분들의 소소한 안부와 이제 좀 저희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그리고 재미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또 아미망 만들기 해왔는데 여튼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번씩 더 해보시고 건강하시고 인사드릴까요? 네 인사드립니다 정우 씨 같이 인사하시죠 네 아 그래요 아 근데 방금 아미씨 커스터머 봤거든요 네 대단하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안녕 해주십시다 여러분 안녕 아 아 아 아 아 아 맞다고 아 자동으로 꺼진 줄 알았다 세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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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자 끄세요 남주씨 안녕 옷이 크지? 아 X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